네 오늘 시크릿 공략주 준비한 것은 바로 황금 ST라는 종목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청이 좀 크지 않아요. 한 1300억대 정도 시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황금 ST는 스테인리스 있죠. 스테인리스 철강 이러한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를 여련 혹은 또 냉연 이러한 판매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철강 사업 부분과 건설 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철강 사업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스테인리스 사업 이렇게 하시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건설 사업 부분은 인프라 산업 자체로 봤을 때 도로, 철도, 항만, 터널 이러한 것을 사회적 인프라 건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종속 회사가 있어요. 종속 회사 중에 비상장 회사인데요. 국내 고속도로, 이러한 철도, 콘크리트, 교량 시공 회사인 인터컨스텍 이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코싹 상장사가 또 있습니다. 코싹 상장사는 UST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UST는 전기차용 2차 전지 핵심 부품인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개발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또 UST의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보유 지분 가치에 대비해서 황금 ST의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저평가가 되어있다라는 소식으로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공략한 이 회사는 국내외 재강서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을 공급을 받아서요. 절단 가공, 이러한 업체를 대부분 유통, 대리점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수요처는 자동차, 건축, 조선, 식품 반도체, 또 기계까지 정말적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동사의 제품들이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처를 다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최근 핵심 원료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바로 니켈, 니켈 금속이 있습니다. 이 니켈 금속이 제가 아까 업종 키워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2011년 이후 최고가, 최고치의 지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이 스테인리스 강하고 가격이 연동이 돼요.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스테인리스도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최근 구리 가격 상승했죠. 니켈 가격 상승했죠. 연일 폭등을 하고 있죠. 그 얘기인 즉슨 이 회사 스테인리스 강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절단 가공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단 가공해서 판매를 할 때, 이 판매될 때 판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판매 가격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재고 자산 가치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매출로도 크게 상승되고 실적도 크게 상승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철금속 구리, 니켈 가격 상승 시에 동사와 같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이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 관련주로서 저는 보고 있고요. 니켈 관련주로서 니켈이 크게 상승할 때 이 회사의 주가도 엄청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을 보고요. 차트로 진입 라인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라인 현재 9260원이거든요. 9260원인데 9260원에서 8,900원까지 매수하셔도 충분히 진입 가격을 이 가격으로 설정드릴게요. 9,300원에서 9,900원 이 부근으로 매수가를 설정하시면 진입가를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낮게 해서 한 8,500원 선, 8,500원, 8,500원 이 부근으로 설정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거에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한 10,500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10,500원 1차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해서 시크릿 공략주 이번 주 종목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시크릿 공략주 이번 주 종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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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